안녕하세요 루이스 공방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함께 뜨기 영상인데요 지난번에 니트 패턴이 돋보이는 소매에 그 니트를 떠 봤는데 요번엔 가디건을 뜨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딸아이가 지난주에 어 사주던지 아니면 떠주던지 하면서 저에게 협박성으로 어떤 디자인을 막 설명하면서 그걸 떠 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이런 스타일 이 요런 패턴 많이 보셨을 거에요 그래서 아가일 패턴의 가디건을 지금 뜨려고 합니다 그래서 색상도 저희 아이가 선택한 색상 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떠 보려고 하면서 이걸 한번 같이 떠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함께 뜨기 영상으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사이즈는 저희 아이가 지금 중학교 이번에 입학을 하는데 등치가 저보다 커서요 약 m 사이즈 정도 로 지금 저는 측정을 해놨어요 여러분들도 어깨 길이 그 다음에 가슴 품 팔 길이 정도를 실측을 하셔서 제작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사용할 실의 게이지를 대해서 그 실측한 사이즈에 맞추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선택한 실은 가성비가 좋은 실 밀키 코튼 블랙 라벨 이에요 이건 120g 짜리 라서 실 양도 넉넉하고 그리고 가격도 저렴해서 제가 자주 사용을 하는 건데 물빨래 가능하구요 그래서 이 실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배경이 되는 색 실과 그리고 무늬가 들어갈 부분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 다이아몬드 와 이쪽 다이아몬드의 색깔이 들어갈 부분 까지 해서 준비를 했고 지금 색깔 패턴 들어가는 것은 한 벌씩 준비를 했어요 이거 다 120g 짜리구요 근데 남을 것 같아요 예 이거보다 조금 적은 양을 하셔도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이 실이 아니라면 100g 까지는 안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배경으로 들어가는 실 인데 저는 넉넉하게 지금 내 타레를 주문은 했지만 내 타레까지는 안될 것 같구요 어 어쨌든 이렇게 3가지 종류의 실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실을 작업할 때 저는 지금 이 지금 실의 두께는 약 2mm 가 살짝 넘더라구요 그 정도의 두께 인데 게이지를 내니까 어 지금 게이지는 10cm 당 저는 19코에 25단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맞춰서 제가 지금 여기 센치에 대입을 해서 코스를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선택한 실이 있으면 우선 10cm 10cm 높이로 해서 가로 세로 해서 게이지를 내신 다음에 그걸로 실책 하신 사이즈에 맞춰서 코스를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m 사이즈 정도 되는 사이즈 인데요 지금 그래서 어깨 너비가 지금 40cm 잡았고 그 다음에 가슴 반품 가슴 둘러 약 100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50 잡았구요 그리고 팔 길이 50cm 그리고 5cm의 고무단 까지 해서 팔 길이 까지 전체 길이를 제가 55cm 를 잡았어요 네 이렇게 실직해서 요 지금 사이즈로 갈 거구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코스 계산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거를 앞판 따로따로 떠서 연결할 게 아니고 한번에 앞판부터 뒷판 앞판 이걸 한번에 연결해서 뜰 거에요 한번에 그래서 겨드랑이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갈 겁니다 이건 탑다운으로 안 뜰 거고 버튼옵 스타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인 코는 어 지금 제가 19코 잖아요 전 10cm 당 19코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계산해서 앞판에 46코 46코 그리고 뒷판은 95코 예 요정도로 계산을 해서 어 코를 잡아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패턴 부분은 지금 자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는 패턴 인데요 제가 지금 46코기 때문에 46코를 잡아서 3등분 3개의 패턴이 들어가게끔 잡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그 모는 종이나 격자무늬 노트가 있으면 해당 코스를 잡아 놓고 어 색깔 어디서부터 들어갈지 그거를 미리 한번 스케치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늬를 어떻게 배치 색깔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이아몬드 들어가고 나서 하얀색 실로 여기에 격자를 한번 더 이건 스티치를 넣어 줄 거에요 뜨면서 들어갈 게 아니고 뜨고 난 다음에 스티치를 넣어 줄 거기 때문에 이게 잘 배열이 맞게끔 만들어 주시는데 이게 정중앙에 들어가려면 정사각의 마름모가 들어간 파 가야 되겠죠 정사각의 사각형이 들어가게 패턴 하나가 만들어져야 아마 이 모양도 정확하게 뭐 딱딱 사각에 맞춰서 중심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계산까지 다 하시면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늘은 제가 지금 사용할 바늘은 제가 지금 이거는 게이지는 5mm 대바늘로 했을 경우에 게이지였어요 그래서 고무단은 4.5mm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몸판이 5mm로 들어갈 거에요 자 이렇게 그래서 실측을 여러분들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실을 준비하셔서 그 다음에 함께 뜨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코를 잡고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